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231쪽에 등기 절차 강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하고 가 있어도 항상 얘기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법이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만약에 등기법이 안 된다면 이 강론만이라도 하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강론을 보게 되면 앞에 총론상에서 있죠 총론상에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이 등기법이 이런 식으로 등기법이 자 몇 가지로 1번 이렇게 세 가지 있죠 총설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기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관할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청 절차 이 신청 절차를 뭐하고 뭐로 나누는데 이렇게 총론하고 총론하고 이렇게 강론 나누죠 강론 나눠요 자 우리가 총론해서 이제 뭐예요 일단 오늘 저번 시간 방금 배웠던 게 일단 일반 원칙이고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신청 내 이름이 내 명의가 등기부상의 명의를 올릴 수 있느냐 적격 그 다음에 신청이죠 당연히 뭐예요 의무자고 관리자고 공동의 원칙이고 예외가 단독 있고 대의신청도 있고 대리신청도 있고 포괄승계내 등기증도 있죠 그 다음에 신청정보 신청서 플러스 뭐예요 첨부정보 자 그 다음에 등기를 뭐예요 등기를 접수받으면 등기부에 실행하고 등기 완료의 절차 그래서 자 권리자한테 등기빌 정보를 교부해주고 대장소관청에 자 그 다음에 세무소에 과세제를 송부하고 있죠 근데 이제 강론이 거예요 강론 강론이 각종 권리 각종 뭐예요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그래서 소유권 뭐 줬는 게 하죠 왜 등기부를 만들어야지 처분하니까 소유권이 줬는 게 하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우권 전세권 용인권이 있고 그 다음에 담보권에서 전환권이 있고 채권에서 임차권이 있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등기부에 써있는 이 내용을 있죠 일부를 고치거나 전부를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일부 고치는 게 뭐예요 각종 등기 절차 그래서 각종 등기에 관한 절차 변경 등기 일부 고치는 거 변경 등기 전부 다 없애는 거 말소 등기 물론 부동산이 없어졌을 때는 몇이 등기고 근데 변경 등기 마소 등기 그 다음에 물건 몇나가 산 거로 가든기 가든기 그럼 우리가 지금 보존 등기 하는데 보존 등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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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231페이지에 231페이지에 자 몇 번에 동그라미 뭐예요 동그라미 2번 그래서 부동산의 230페이지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1필 또는 전부와 1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며 부동산의 특정 일부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써 있어요 그 얘기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공부할 때 총설 부분 공부할 때 등기 기본의 등기가 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자 그 다음에 등기에 뭐예요 종류가 있고 등기 대상 있죠 대상 등기에 유효 요건 있고 등기 효력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배울 때 이 대상 배울 때 있죠 이 대상 배울 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부일용 조소지 자기 집만 그래서 여기 지금 뭐예요 여기 보존 등기 할 때 그 기본적인 뭐예요 기본적인 객체 있죠 객체 이 객체로 공부할 때 이 객체는 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지금 등기 대상에서 다 배우는 상입니다 객체 객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이 보존력이 적는 게 신청 절차 있죠 신청 절차 신청 절차 단독이냐 공동이냐 그죠 어디서 배워요 이거 신청에서 배우는 거죠 이거 신청 절차 신청이라서 배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거기 232페이지 뭐예요 쌍가립은 신청 절차 1번 등기 권리자의 단독인청 있죠 뭐래요 단독인청 그래서 우리가 신청이라서 뭐예요 공동의 원칙인데 예외 단독에서 판결로 상속받은 부표와 등표가 가보인 가보인 보호 보호 보존력이 이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에 이 각종 권리에 각종 권리에서 이 권리 여기만이라도 강름만이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앞에서 뭐예요 앞에서 총놈상에서 배운 내용이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민법에 민법에서 말하는 민법 촉칙은 어디에도 적용되고 물권에도 적용되고 채권에도 적용되듯이 마찬가지예요 이 각름만이라도 제대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등기법은 반으로 줄여갖고 하게 되면 앞에서 배웠던 게 다 또 중복되니까 이것만 제대로 보자 그런 측면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일단 뭐예요 이 보존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는 이 소유권 보존등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객체 신청 절차 그 다음에 세 가지 하나 더 뭐예요 등기 실행이에요 등기 실행은 주등기를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어디서 배워 이거 등기 종류를 배울 때 형식의 한 분류 있죠 형식의 한 분류 이 형식의 한 분류에서 배우죠 지금 형식의 한 분류 등기 실행을 주등기로 하느냐 부기등기 하느냐 형식의 한 분류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자 이래서 앞에서 이제 다 배웠던 얘기 중복되는 게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보존등기 객체 그래서 절대 이 객체 절대 보존등기는 전부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자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자 1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니까 일부에 대해서 절대 뭐하지 않고는 분할하지 않고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뭐할 수 없다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부동산 일부는 뭐하지 못한다 보존등기 할 수가 없다 자 1부 안된다 그 다음에 자 절대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불만의 보상 없다 자기 지불만에 뭐할 수 없다고 보존등기 할 수 없다 이게 가장 기본 객체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방금 아까 했던 보존등기 꼭 별표해 주시고 자 5년 나오다가 작년에 한번 안 나왔어요 이제 또 이제 올해부터 또 다시 나올 차례니까 꼭 별표해 주시고 자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자 글쓸일자국이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율이기 있으므로 소유권 보존등기라는 것은 미등기 부동산의 새로의 등기부를 개설하는 거예요 보존등기를 해야지 많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소유권은 뭐 했어요 취득했어요 이미 취득한 소유권에 대해서 뭐 하자는 얘기니까 자 그 부동산을 팔아먹으려면 등기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방금 2번에인지 뭐예요 아까 출세를 그랬죠 어디에 두번째 출세 부동산의 자 출세 부동산의 특정일부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보존등기 할 수 없다 그래서 따라서 공유물인 경우에는 공유자 절연이 뭐 하든가 신청하든가 아니면 공유자진 1인 또는 다수가 공유자 절연을 위해서 하는 것은 자 상관없어요 절대 자기 집만을 신청하면 안된다 자기 집만 자 꼭 이걸 좀 외워두지 않죠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보존등기는 단독신청이에요 자 단독신청이다 무한사람 신축검을 진 사람 자 그 다음에 신축검을 진 사람 그 다음에 무한사람 자 만약에 뭐예요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보존등기 합니다 그러면 일단 보존등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객체 절차 실행 중에 중요한 게 보존등기는 최초로 등기부를 만드니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자 있죠 할 수 있는 자 그런데 이전 등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이미 등기부가 만들어졌잖아 이렇게 등기부가 만약에 뭐 했으면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가 만들어졌으면 자 이렇게 1번에서 뭐가 소유권 보존등기 갑에서 자 2번 소유권이었는데 있죠 의락풀이었는데 있죠 그럼 뭐예요 이 주체가 바뀌니까 원인 행위가 도대체 뭐냐 원인 행위가 이게 상속으로 넘어간 거냐 유중으로 간 거냐 매매를 간 거냐 그런 게 원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존등기는 최초로 등기부를 만드니까 최초의 등기부를 만들기 위해서 보존등기 신청하는 사 신청하는 자 신청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보존등기는 단독 신청인데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사람이 있다 아니죠 뭘 가지고 대장 등본 떼어다가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뭐예요 자 예컨대 판결위에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세번째 미등기 부동산이 뭐예요 수용에 대해서 보존등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연역적으로 역사적으로 연역적으로 자 뭐예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확인했죠 특도 특도 뭐예요 시장 군수 자 구청장의 확인 이제 구청장 이 구청장의 뭘 가지고 확인해서 이 확인해서 뭐예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이건 뭐에 관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건물에 관해서만 그렇다 터지는 안 돼요 이거 뭐에 대해서만 건물에 관해서만 그러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장을 가지고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바다 매립한 사람 신축 건물진 사람 있죠 그래서 대장상 최초로 이렇게 최초 대장상 최초로 뭐예요 최초로 소유자로 뭐한 자란 얘기예요 등록된 자다 등록된 자 최초로 누구로 소유권자로 등록된 자 무슨 말이냐 자 갑이란 사람이 뭘 매립하고 바다를 매립하고 땅이 생겼죠 토지가 생겼어요 토지가 생겨서 자 이렇게 토지 대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디에 대장상 갑이라고 최초로 이렇게 소유자로 등록이 됐어요 자 또는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뭐예요 또는 상속인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이다 포괄승계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시험제 등장하는 게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이다 포괄유증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예요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상속인 아니면 뭐예요 뭘 받은 사람 포괄승계인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이에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포괄유증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런데 뭐예요 자 이 대장상 최초로 소유자 등록된 자 또는 상속인데 대장상 소유권 소유권 뭐라고 이전 이전 뭐예요 이전 등록된 자 또는 상속인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자 이 사람은 아니 된다 아니게 아니 된다 그러니까 등기부는 없는데 등기부는 없는데 대장에 이 대장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값 소유권 이전 을 소유권 이전 평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보존등이 못해 이런 사람은 누가 해야 되는데 최초 상속이 해야 된다 만약에 뭐예요 그 사람이 자 그 사람이 안 해주면 소송할 수밖에 없겠는데 자 그죠 절대 뭐라고 이 사람이 보존등이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이 절대 안 된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뭐예요 옛날에 자유당 시절 있죠 이승만 정권 때 한일합방 합방 되고 미군정시대 지나갖고 이제 우리가 뭐예요 이승만 대통령 그때 시절 있죠 자유당 시절 때 그때 이제 뭐 그때 그 일본님이 패망하고 도망할 때 일본 노토지를 뭐예요 몰수해갖고 국민들한테 분별했어요 자 분별용지 상한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뭐예요 그랬을 때 자 국가로부터 뭐예요 이렇게 국가로부터 개인이 아니라 누구한테 국가로부터 뭐예요 국가로부터 이런 식으로 이전등록된 자 있죠 이 사람은 보존등이 돼요 예외 누구한테 국가로부터 자 국으로부터 뭐한 사람은 국가로부터 뭐예요 소유권 이전등록된 자 있죠 이 사람은 가능하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가능하다 그래서 자 어디에 자 여러분 거기 232쪽에 등기 권리자의 단독신청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A의 대장등본에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자는 대장의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 나오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라고 포괄수중자예요 포괄수중자다 물론 이제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 존속 또는 신설법인 있죠 자 신설법인 자 법인이 뭐 할 수 있어요 법인이 이제 뭐예요 포괄승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잘 시험 문제 사실 안 나오니까 포괄수중기는 꼭 기억합니다 자 B 그 대장 몇이로 복구된 대장의 최초로 소유자로 복구된 자 있죠 복구된 자 다만 구 있죠 옛날 지적법 있죠 지적법 자 지적법이 시행된 시기에 복구된 대장의 법적 근거 없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 기재된 자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시기에 복구된 법적 근거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자 뭐했다 해서 대장이 멸실되고 복구된 대장의 최초로 최초로 소유자 등록된 자 근데 자 복구 시기와 관계없이 되는 게 아니라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자 10번 보면 대장사 소유자 이 얘기죠 지금 자 실치세요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소유자 명인 또는 상속인은 그 밖에 포괄승계는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할 수 없고 최초로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받아야 돼요 자 실치해보세요 또 다만 미등기 토지의 공부상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등기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판결 얘기예요 판결 이 판결 얘기인데 자 판결은 뭐예요 안 되는 거 딱 안 되는 거 뭐라고 딱 저 하나만 해보죠 합쳐서 하나만 해보잖아요 하나만 해보고 나머지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지적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적은 땅과 나리라고 그래서 예컨대 이렇게 바다를 매립했어 대장을 받는데 이 대장의 소유권을 누락했다는 토지는 뭐예요 국가가 나리니까 국가 공무원이 잘못된 거예요 소송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신축 건물 짓고 자 대장을 만들어야 했는데 대장의 소유권이 누락됐어 자 그럼 우리가 지방세법에 이 건축물대장은 지방세에 걷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신축 건물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 누락됐으면 대상이 지자체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아서 자 소유권자물 입증해서 뭐예요 보여주는 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소송 당사자가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일단 뭐예요 자 다른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든가 소유권 확인 판결 중에서는 당연히 뭐라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 건물은 특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된다 보존능기를 맞서해달라고 하는 판결도 보존능기 할 수 있는데 뭐가 안 된다고 건물은 있죠 건물은 국가 또는 누구 상대로 건축조 있죠 건축조 상대로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이죠 소유권 판결 확인 판결 이거는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자 누구 상대로 한다고 지자체 상대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자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보존능기 신청이니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고생했다 그러나 그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하나는 건 아니며 형성 판결이나 이행 판결이라도 그 이유 중에서 보존능기 신청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해당한다 따라서 당의 부동산이 보존능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보존능기를 말수해달라고 하는 판결도 해당되고 화해 조사 일략서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B처럼 무슨 판결도 공유물 분할 판결도 뭐하다는 게 이거 분할 절차를 바꾸면 다 가능하다 그입니다 그런데 233페이지 12번에 토지 대장상의 소유자 명인이 공랄으로 되어 있으면 국가상대로 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그런데 거기 D번에 D번에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 표시가 오류가 있어서 소유권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 표시를 정정 등록해서 대장상의 소유자 명인을 특정한 후 정정 등록된 소유자 명인 상대로 이제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 C번이 중요하죠 그러나 줄 주세요 건물에 관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 건축업의 명인을 상대로 확인 판결에 의한 보존능기를 할 수가 없다 그거 한에도 그 다음 거는 신경 쓸 거 없고 그거라도 외우지 않을까 그거라도 이거라도 꼭 외웁니다 하여튼 보존능기 판결을 하면 항상 답으로 나오는 게 이거예요 건물은 절대 뭐라고 국가나 건축업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건물은 절대 국가 상대로 하지 말고 지자체 상대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꼭 좀 자 그렇게 좀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233적이 디그 수용 있죠 그래 미등기 수용은 보존능기 하는 거예요 기등기 수용은 이전등기 형식이에요 이전등기 할 때 다시 보지 않죠 미등기일 때 자 수용 있죠 수용 미등기일 때 수용 뭐라고 수입건물 도는 게 하나 하다 자 그럼 거기 그 니일본의 특별자치도 이사 시장구수총장 있죠 자 건물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청계천이 뭐예요 청계천에 자 파자촌이 있었어요 다 뭐예요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도시 미화정책을 해갖고 다 철거시켰어요 그래서 자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자 우리가 뭐예요 이 서울이 있으면 이쪽 여기 성남시 있죠 성남시 그 다음에 봉촌동 신림동 성남시나 봉촌동 신림동 서울대 입구 들어가는데 신림동 아니면 낭곡 있죠 그런데 흑석동 이런 데 산동네에다가 뭐 짓고 살았어요 이거 무화건물 있죠 판자칩 무화건물 짓고 살았어요 그러다 뭐예요 다시 뭐예요 자 철거와서 자 철거시키면 다시 거기다 또 짓고 또 살고 이러다가 성호대가 되니까 뭐 했어요 양성화 해줬어요 이런지 뭐를 이 무화가 건물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예요 거기서 다시 뭐예요 여기 이제 아파트인지 맨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여기다 전기노 주고 수도공급 해주다가 나중에 뭐예요 자 대통령 박형께서 자 뭐예요 이거 아파트 질 때 아파트 져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파트 짓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입주권이 묻죠 입주권을 아무 때 팔고 갔고 대부분 다른 사람이 들어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랬을 때 땅은 신당이에요 뭐만 이 건물만 뭐라고 건물만 건물만 자 뭐 할 수 있었어요 보존능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특별자치도이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뭐가 있었으면 확인만 확인서만 있으면 건물만 보존능력이 가능한 거예요 절대 토지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시험문제 보존능력이 나올 때 특별자치도이사 시장군수구청장이란 단어가 등장하면 이건 뭐에 관한 얘기다 토지는 절대 안 되고 건물에만 가는 얘기다 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다 받으시면 자 그래서 거기 A에 건물의 경우에 한정하지 한정하면 토지는 뭐하지 않는다 이거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니게요 그 얘기지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234페이지에 보존능력에 관한 사항 좀 틀린 것에서 거기 토지에 관한 보존능력은 원인과 날짜를 기록하지 않는다 쓰였죠 그래요 거기 맨 밑에 2번에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신청정보의 기대사항과 첨부설명 중에서 절대 이 보존능기는 뭐가 없어요 등기 원인 및 그 뭐예요 그 연월 자체가 뭐예요 이 월 자체가 없다 제출하지 않는다 왜 예컨대 만약에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소유권이 만약에 넘어가요 1번에서 이 보존능기 갑에서 2번 잊었는 게 의리죠 그러니까 원인이 만약에 뭐 자 수유권이 바뀌니까 주체가 바뀌니까 여기 이제 뭐예요 여기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매매로 받겠다 상소로 받겠다 뭐예요 증여다 이렇게 원인이 있어요 근데 보존능기는 내가 내가 받아 내가 스스로 받아매를 입고 내가 신축건물 짓고 보존능기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보존능기를 뭐예요 신축건물 짓고 받아매를 하는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걔한 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보존능기는 뭐가 없다는 게 이거 원인과 날짜가 없다 그래서 원인이 없으니까 원인이 없으니까 뭐예요 다음 저기 니은번 있죠 니은번에 거기 자 세 번째 그러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단도신청이니까 인감인용 그 다음에 자 원인행위가 없으니까 제사암자한테 허가받을 것도 없어요 제사암자한테 왜 뭔가 계약을 계약을 토지를 거래를 해야지만이 토지를 거래해야지만이 자 토지 거래 허가서를 내는 것이지 자 원인 자체가 없다나 거래 같은 걸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뭘 제출하지 않아 이거 토지 거래 토지를 뭐 할 때는 거래를 할 때는 이 거래를 할 때는 자 그 국가 제3자 관공서 있죠 공법이 자 토지 거래 자 거래할 때는 뭐예요 관청에 뭘 내야 되는데 허가서 내야 되는데 이걸 낼 필요 없다니까 왜 거래를 안 하니까 원인행위가 없으니까 그 얘기해 지금 그렇게 얘기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디귿 번의 건물에 보존능기 할 때 대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 있죠 이렇게 하나만 필요 없는데 여러 개의 건물이면 소재들을 제출한다 자 그 다음에 235편이 그 구분건물에 보존능기 특치 그랬는데 뭐 구분건물에 보존능기 특치까지 고민할 건 없어요 아까 앞에서 뭐예요 자 만약에 네 거만 보존능기 하려면 다른 사람 거 표시등기 동시에 해달라 그런 얘기만 보시면 되고 직권보존능기 특례가 이제 중요한데 직권보존능기 특례가 뭐예요 자 다음에 뭐예요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직권보존능기 특례 그래서 자 일단 어디에서 자 관공서에서 뭐 법원에서 관공서에서 뭐예요 뭐가 와요 이거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자 병매 이렇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 임차권에 주택 임차권에 등기명령 주택이 온다 등기명령 자 주택 임차권에 등기명령 주택 임차권 주택 주택 임차권에 임차권에 등기명령에 대한 촉탁이 와요 그러면 뭐 여권도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누가 하고 누가 하고 갑이라는 사람과 의리라는 사람이 있고 의리 갑한테 뭐예요 돈을 빌려줬어요 자 채무를 이행하라니까 채무를 이행하라 소송했어요 소송하면서 얘가 미등기 상태야 등기부였으니까 자 얘가 뭐예요 그 갑을 상대로 소송하면서 대장 등본을 첨부했어요 그래서 미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개인이 가압류를 못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법원에서 촉탁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일단 1번 무슨 등기 소유권 뭐예요 자 2번 이렇게 법원에서 가압류를 촉탁을 받기 위해서는 등기관이 등기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소유권자가 누구니까 갑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갑 앞으로 뭐예요 갑 앞으로 보존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직권보존등기 특례예요 그래서 아까 이 사람은 등기소 안 가서 누가 자 이 법원에 촉탁 등기관이 직권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등기 완료 통지를 준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자 법원이나 관공소에서 뭐가 오면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경매나 주택임장권의 등기명령 촉탁이 이렇게 오게 되면 등기관이 뭐예요 이런 가압류 가처분을 적기 위해서는 보존등기를 누가 하겠다는 보존등기를 이걸 뭐예요 직권 보존등기 특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권보존등기 얘기합니다 직권보존등기 그래서 자 거기 어디에 여러분 235페이지에 직권보존등기 특례에서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 처분제한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하고 처분제한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 등기한다는 뜻을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 법의 처분제한 등기에는 경매개시 등기 가합류 처분금지 가처분 있죠 주택임차권 상가임차권 명령이 포함된다 자 포함된다 근데 다만 뭐예요 압류는 포함이 안 돼요 압류 자 압류는 뭐예요 세무서에서 있죠 세무서에서 세금 안 내갖고 체납처분에 압류등기를 미등기부동산에 들어갈 때 그럼 뭐예요 자 뭐하고 뭐를 보존등기하고 뭐예요 그 압류등기를 동시에 하체해야 돼요 절대 뭐예요 절대 가합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이지 여기 뭐가 들어가요 압류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바 압류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그 236페이지 위에 그러나 체납처분에 한 세무서장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부동산에 압류를 촉타할 때는 무엇으로 자 대장등본 또는 가혹대장등본을 갖춰서 자 우리가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 있죠 어 소유권 보존등기를 어 그 보존등기를 두 개를 뭐예요 동시에 동시에 신청한다 동시에 신청한다 어 자 압류하고 보존등기 동시에 신청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어 다른 거 보고 없고 자 그 오늘은 여기 236페이지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뭐예요 또 중요한 이전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